케이프 삼총사대 거미붓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하.. 참.. 흐.. 어.. 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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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알라리오.. 무슨 탐이 이래?! 자.. 사다리.. 사다리 더 올려! 아.. 으.. 사단이 남아간다! 잡아아!! 와! 와! 으어어! 하! 한명! 얘들아 나 왔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와 간식 먹는구나 나 한입만 너무 맛있다 아우 맛있다 어라라 다 먹었네 이거 우리 오늘 첫 끼 식사인데 지금 오후 3시인데 이제야 첫 끼를 먹는다고? 저희가 요즘 일해요 하루에 한 끼 아이고 그럼 오늘 밥을 내가 다 뺏어 먹은 거네 야 어쩌다 이렇게 사는 거야 뭐 형님네도 그다지 넉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우린 가끔 라면에 달걀도 넣어 먹어 사실 그게요 요즘 집들은 최첨단 보안장치에 개까지 있어서 물건 훔치는 건 둘째치고 담부터 넘을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담을 왜 넘어? 네? 담을 안 넘으면 어떻게 집으로 들어가요? 흠 내가 오늘 밤 시범을 보여줄 테니까 보고 따라해 알겠습니다 저희 형님만 믿겠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응 됐어 하지만 뭐 먹으라니까 딱 한 입만 하하하하 야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시작한다 거미봄 거미줄 발사 역시 티라인 형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야 기본이지 다음 집으로 가자 어젯밤부터 도시 곳곳에서 지붕을 떼어낸 후 집안의 물건을 훔쳐가는 새로운 도둑이 등장했습니다 저게 뭔 소리야? 여기서 피해자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지붕이 사라지더니 커다란 거미가 하늘에서 거미줄을 쏴서 금고와 티비를 몽땅 가져갔어요 네? 하늘에서 거미라구요? 음 아무래도 경찰청 최고의 형사인 내가 나서야겠군 타라 아빠 도둑 잡으러 간다 그렇다면 나도 오? 베로카드 원노라 난 나이트 X 원노라 난 루크 X 봉 rampant ев경노라 난 본 X 우리 삼총사보다 더욱 강해지! 테이프 삼총사! 최고의 무릎을 자랑해지! 테이프 삼총사! 빨리 에이스X를 쫓아가줘! 에이스X를 알았다! 흐아! 엥? 울랄라? 금고가 텅텅 비었잖아! 형님, 이 도자기도 싸구려인데요? 이 노트북은 고장났어요! 이게 뭐야? 죄다 돈 안 되는 것만 훔쳐왔네! 이러면 드럼보 충전한 전기료에 거미보 거미줄 값도 안 나오는데? 안 되겠다! 얘들아, 다시 출동하자! 에? 대낮에요? 저희는 도둑이에요! 밤손님이라고요! 너희가 왜 이모양인 줄 알아? 사람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되는데 너흰 밤에만 일하니까 가난한 거야! 어? 듣고 보니 묘하게 설득력 있네! 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쿠 아, 에이... 하하, 예 그... 아, 예 거기오, 예 좋아! 첫 번째 목표는 저 모터 사이클로 정했다! 거미볼, 시작해! 내 모터사이클! 어디갔지? 어머! 내 노트북! 노트북 도둑이야! 내 카메라! 저거 사진은 거기예요! 아 그러니까 밤이라 정확히는 못 보셨다 이거군요? 어? 잠시만요 뭐라고? 하늘에 거미도둑이? 맞아요 저도 거미를 봤는데 응? 당장 경찰 헬리콥터 출동시켜! 나도 갈게 고맙습니다 저기요! 나이트엑스! 우리도 따라가자! 거기 도둑들! 즉시 땅에 착륙합니다! 흠! 누구 맘대로? 거미모! 혼내줘라! 추락한다! 위험해! 이런! 차종사님 때문에 변신할 수도 없고 걱정 마! 우리가 왔으니까! 트랜스포메이션! GPS 테이프에 이어 레드 테이프 발사! 블루 테이프 발사! 브랜드 테이프도 발사! 으흐흑! 으흑! 잘했어! 이제 조심히 내려놓으면 돼!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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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응? 저건 비밀입니다!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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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차종 성공! 오늘의 차종 성공!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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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도둑 잡으러 테이프 상촌사가 왔다! 으흑! 으흑! 도둑 뜯고 물건을 훔쳐갔죠? 으흑! 으흑! 저 꼬만 녀석! 매번 우리 일만 방해하고! 거미봇! 혼을 내줘라! 으흑! 모두 피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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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호흡을 자랑한다더니! 매번 당하는 것도 똑같이 당한다니까! 자탄! 우릴 너무 약하게 보는데 진짜 실력은 지금 못하라고! 파이어 컷! 물에 타서 약해진 거미지를 향해! 아이스 컷! 으흑! 걸어서 더욱 약해진 거미지를 향해! 레일 컷! 으흑! 흐흑! 그렇게 나온다면! 트럼버! 레이저퍼 발사! 테이프 3총사! 트라이앤드 배려! 으흑! 트라이앤드 배려! 트라이앤드 배려! 흥! 누런 몬씨! 거미볼! 공격해! 공격해! 나와라! 테이프! 힐! 다들! 저 녀석을 묶어버리자!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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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테이프 3총사! 테이프 3총사! 테이프 3총사!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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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라인 형님! 우린 어떡하죠? 이럴 때마다 에스라인 형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지! 얘들아! 난 있어! 어딜 도움 가리고! 테이프! 퀘오리! 으흑! 이겼다! 테이프 3총사 최고! 헉! 내가 말했지! 우리는 최고의! 호흡을! 자랑한다구! 헉! 너흰 이번 지붕 뜯고 훔쳐가 사건의 범인 티라인과 티티당? 당장 체포해! 응? 아니! 들고 들어가! 으흑! 으흑! 망했다! 깡통로봇 미화! 응? 깡통로봇? 그게 뭔데? 그건 비밀! 흐흑!